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그레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은 파인앗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그 과일이 아니라 그 색깔이에요. 왜냐하면 여기 아마 이미 뭐 맞죠? 저는 그 아군와 적 색깔을 바꾸어 왔어요. 그거는 왜 했는지 그 파인앗벨 색깔로는 저기 아무리 멀어도 엄청 쉽게 눈에 띄어요. 그래서 뭐 적을 좀 더 잘 보이게 될 거예요. 그거는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작은 팁이에요.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뭐 그냥 옵션에 설정을 들어가서 그리고 접근성에 여기 밑으로 가면 돼요. 여기는 그 적 UI 색상과 아군 UI 색상이에요. 그리고 여러가지 있어요.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파인앗플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원하시면 아군 UI도 바꿀 수 있어요. 저는 그냥 기지색으로 바꿨어요.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색깔이 제일 예뻐요. 이거는 뭐 제 생각으로는 뭐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리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. 이는 잡을것. 아 나이스. 아 만약에 다른 색깔을 쓰시면 그것도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. 오 그만 거기 누가 있어요. 근데 너무 멀어요. 뭐 여러분 좋은 하루를 보냈어요. 그리고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어디서 내가 볼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